이 비유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쉽게 오해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를 듣는 현대 독자들이 빠질 수 있는 대표적 오해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이 받았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절하게 받은 것 같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게 받았다 이게 이제 이 비유를 읽을 때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어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탈런트 우리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의 재능이나 역량 등을 나타낼 때 저 사람은 음악에 탈런트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이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 제자들은 저희같이 오해하지 않고 바로 깨달았을 거예요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케이프빌리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달란트라는 말은 헬라말 탈런트온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돈임은 이게 얼마나 큰 화폐가치가 있을까? 당장 이제 이게 궁금해지는데 그레꼬르만 사회에서 이 탈런트온이라고 하는 건 화폐였는데 상당히 큰 화폐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화폐인가? 여러분 1탈런트온은 그 당시 남자 성인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몇 년치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의 1년 연봉을 얼마로 계산하느냐?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탈런트온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역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돈에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서 이 이야기를 하면요 2밀리언 바로 나옵니다 2밀리언 여러분 1탈런트온은 얼마라고요? 오늘날 미국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요 2밀리언입니다 여러분 2밀리언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탈런트온, 1탈런트라는 것은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그가 받는 주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이 몇 탈런트온이라고요? 1탈런트온 그러니까 여러분 1탈런트 처음 우리가 읽었을 때 5탈런트온은 많이 받았고 2탈런트온은 좀 그저 그렇게 받은 것 같고 적절히 받은 것 같고 1탈런트온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선입견은 그레꼬로만 문화가 뭔지를 이해하고 나면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탈런트가 2밀리언이면 2탈런트온은 4밀리언이 되는 것이고 5탈런트온은 10밀리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탈런트온을 받은 사람도 많이 받은 거지만 1탈런트를 받은 사람도 결코 적게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와 관련된 두 번째 오해는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종종 우리에게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자 이렇게 이 비유가 말하려는 바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반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제작훈련에서 이렇게 요약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주님 맡겨주시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주님 맡겨주시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달란트 비유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물론 이론 요약은 본문에 근거해 있고 본문으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메시지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그거였다고 이야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할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베델 교회에도 이 스킷을 하면 연극을 하면 아이들 중에 이렇게 평상시에는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런 거 하면 그 무대에서 튀는 아이들이 있죠 잘 베델 교회 없으십니까? 이런 걸 전문용어로 무대 체질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놨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비유를 스킷으로 만든다면 연극으로 만든다면 등장인물이 몇 명 필요하죠?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종과 그리고 주인 이렇게 네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연극이 살려면 연기 주연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연기를 잘해야 이 연극이 맛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게 이게 주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인이 아마 조연쯤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조연 밑에 있는 그런 정도급일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비유 안에 핵심이 어디 있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이 나누는 24절에서 27절까지 대화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이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주인과 회계 보고를 마치고 난 후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굳은 사람 여러분은 사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본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50여 년을 조금 더 살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 본 일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hard ma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그 term, terminology, 단어가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근접 문맥을 가까운 문맥을 보시면 힌트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굳은 사람이다 라는 말의 정의를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이미 하셨어요 굳은 사람이 뭘까요? 이렇게까지 힌트를 드리고 제가 답을 유도했는데 굳은 사람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사람 이게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건 팔레스틴에서요 씨를 뿌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씨뿌리는 방법은 땅에 홈을 내고 거기다 씨앗을 넣고 흙을 덮고 발로 밟고 물을 주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씨를 뿌리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벽씨 혹시 시골에서 뿌려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벽씨요 벽씨는 땅 위에다 그냥 흩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 가는 대로 땅 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요 씨 뿌리는 이 두 가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말은 씨를 뿌리는 두 가지 팔레스틴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맥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 하고 있다 종들을 통해서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종들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한 달러가 오늘날 우리 미국 화표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투 밀리언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을 하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투 밀리언을 맡겼다 나는 이 투 밀리언을 기꺼이 내가 원하는 곳에 막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한 분 안 계시네요 주인이 아주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투 밀리언을 인베스트먼트 하는 것이 두렵고 살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은 지금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종들에게 맡겨서 이윤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혹시나 내가 잘못해서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큰 액수를 잘못 투자하고 그것이 큰 손실이 났을 경우 내가 아는 한 주인은 나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비유안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죠? 이거 나중에 잘못 투자했다가 원금 송실나면 큰일 나니까 이거 투 밀리언 묻어두고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핵심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가 그의 행동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맥센스 하죠? 주인을 고약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투 밀리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가 주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금 송실 당하지 말고 주인 달라 했을 때 원금을 잘 보존해서 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26절은 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주인이 이 종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주인이 종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있는 생각과 그 행동의 평가에 동의하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말이 안 되는 건 원금과 그거를 은행에 갖다 맡겨서 거기 인트레스트라도 내가 받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이 하는 말에 대해 결코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인의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번역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요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고 어떤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게으른 종 이게 개혁개정이 게으른이라고 번역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패시지를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면 우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게으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하고 이게 사실은 키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번역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유인물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거기 제가 헬라어로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게으른이라고 번역된 마태복음의 저 단어가 26절이요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뭐 지나가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단어가 무슨 단어였느냐는 그런데 이제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걸 게으른이라고 번역한 게 그러면 오역인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신학교를 나오셨는지는 아시죠? 어딜 나오셨죠? 그래서 이제 베델교회는 웨스민서 신학교가 그 신학교잖아요 아 이거 조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의 후배들이 온 거예요 네 개그코드가 저랑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신학교에서는요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번역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배웠죠? Yes and no 어떻게 보면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최선의 번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오크네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말고 바울의 편지에 두 번 더 사용돼요 총 신약에 세 번 나오는데 이 게으른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의미로 번역하는 게 좋냐면 어떤 이유에선가 주저하고 망설여서 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다시요 필요하신 분은 기록을 해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저하고 망설여서 기대된 행동을 행하지 못할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로 오크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이라는 말로도 의미가 확대될 수 있겠죠 바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바로 못하니까 질질질 끌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게으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이 오크네로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You hesitating servant 망설이는 종아 주인이 기대했던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였죠 왜 망설였습니까? 주인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금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26절을 잘 보세요 주인은 종이 잘못을 지적하는 포인트 여러분 뭐죠?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느냐 주인에 대한 종의 이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느냐 주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신에 대한 종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습니다 네가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알았느냐 여러분 이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주인은 종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종에게 가혹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누구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비유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종에게 맡깁니다 이거 꼭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게 들리세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로 승천하신 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The Great Commission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게요 이 비유와 맞닿아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종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시겠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종에게 베풀어 주신 주인입니다 주인이 종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주인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주인이죠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떠올리면 떠올리면 제 마음속에 영화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거의 30년 가까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보셨을까요? Saving Private Ryan Saving Private Ryan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내용이 대체 이렇죠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에 4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사했다고 하는 내용이 엄마에게 보고됩니다 엄마는 땅바닥에 철썩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연합군의 최고위 장교들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군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특수부자를 조직하자 그들의 임무는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그 아들을 엄마에게로 돌려보내자 이 영화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도 이 영화는 보셨네요 저는 배들교회 교인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줄 알고 영화 같은 건 안 보시는 줄 알았죠 여러분 이 특수부대를 그 당시 부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탐 헹크스였습니다 그가 특수부대원을 이끌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이 라이언 일병을 유럽에서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결국 투 마이클 롱 스토리 숏 그러면 이 전쟁터에서 결국 찾아요 이 라이언을 찾고요 그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소대원이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그 라이언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특수부대 캡틴이었던 탐 헹크스가 총 맞고 죽어가는 장면 그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부대장이 죽는 것을 이 라이언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그 눈이 클로즈업 됐다가 눈이 바뀌어요 노인의 눈으로 장면이 바뀌어서 워싱턴 DC에 있는 엘링턴 세미트리에 자신의 가족들, 아들과 딸, 손주를 데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그 특수부대 부대장의 묘 앞에 있는 라이언 일병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다 스포일시켰으니까 이제 보실 필요는 없어졌겠는데 안 보신 분들 중에 제가 영화를 보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막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이 끓어오르면 이성이 이렇게 살짝 마비가 되는데 찬바람을 쐬니까 다시 이성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전문용어로는 제정신이 드는 건데요 제정신이 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영화 진짜 말이 안 된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은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라이언 일병이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첩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전쟁의 성패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합군은 특수부대 하나가 아니라요 온 부대를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를 구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화의 내용이 뭐죠? 엄마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셋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엄마에게 무사히 돌려보내자 되게 휴머니스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안 돼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군대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합군에서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막내 아들을 구해가지고 엄마 품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보낸다고요? 이건요 군대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ABC도 모르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그렇게 휴머니스틱하지 않아요 연합군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연합군의 병사가 몇 명인데 그 라이언 하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보낸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생활이 좀 예전같지 않고 냉랭해져 계세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5분만 옥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딴 거 다 그만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체 무슨 일을 정령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자도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자도는요 제가요 신학교 선생으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신학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학생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가 그 십자가 앞에 저를 세워놓게 될 때 그래도 목사로 한 20여 년 살았고요 신학교에서 선생으로 전사님들을 가르치면서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머리로 설명하라는 건 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정말 아주 솔직한 발교 벗겨지는 감정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 떠올려야 할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메워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로부터 저는 진짜 제자도가 시작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이야기를 팬시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십자가 바로 그 밑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처참한 방식으로 찢어 죽이셔야 했는가를 나를 그 앞에 세워놓고 욱상하셔야 해요 이게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이걸 알면요 내가 어제까지 살았던 삶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 본전을 잃을 걸 걱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돈 원금마저도 잃어버릴 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주신 돈을 주인이 기대하시는 방식대로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죠 주인에 대한 이해가 그의 인식이 어떻게 그의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 대한 종의 이해가 적절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달란트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이거를 열어야 달란트 비유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에 대한 종의 이해가 주요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요 이 비유는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과 그것이 기본이고요 또한 필수입니다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기독교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기독교는 자신의 주인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했던 주님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일들을 강력하게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증언했고 그들이 증언했던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 그런 모습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신실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달란트 받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해 가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그의 삶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되어지는 진정한 제자 이 제자 만드는 게 진짜 목사들의 꿈이거든요 주님을 참되게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없는 교회는 저는 필연적으로 약해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배들교회 디테일한 사역의 내용은 잘 모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전하시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역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 한여름밤의 시원한 신학 강좌 시원하셨는지 마음이 답답해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요 그냥 생각 없이 예수를 믿지 말고 말씀대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진짜 예수님 제자 맞는가 나는 예수님 십자가와 그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는가 나는 그 사랑에 지금 감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건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만 가슴 설레는 것으로 되어서는 전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십자가 사랑 앞에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분과 매일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럼요 험난하고 힘들고 쉽지 않은 이민생활이지만 그 속을 뛰쳐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주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맡기신 일에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아는 것과 그분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기독교는 주인을 아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강력한 모습으로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상상합니다 그 상상력에 거룩한 상상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